어디서 탄낸입니까? 내 마음이 탄낸입니까? 이 친구가 저희 팀 막내입니다. 믿기십니까? 이제 팔씨름에도 저를 거뜬히 이기는 이 친구가 저희 팀의 막내입니다. 아 왜 이렇게 됐어 너! 진영 때문에 진짜 잘생겼네요. 잠시 이 사진을 보고 과거를 회상하자면 때는 바야흐로 제가 스무살 때 지금 스물여섯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. 6년 전, 5년 전인가요? 정국이가 정말 이런 눈망울을 하고 쇼파에 앉아있었어요. 처음 보고 안녕하십니까? 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뭐 이제 말 안 해도 실상을 팬분들도 다 알으니까요. 추억 할애하니까 갑자기 귀여운 정국이가 보고 싶네요. 진영 못 봐요. 저 내가 네 입속으로 집어둔 반반에서 백만 원씩 넘어가지마. 이 친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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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투 제이케이. 제이케이. 형이야. 너에게는 항상 감사하고 있단다. 정신연령이 스물여섯 살인 형하고 정신연령이 비슷해서 고마워. 형이 잘할게. 내 친구야. 알았지? 형의 넓은 품에 포옥하고 안기렴다. 언제나 팀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팀의 활력소가 되어주셔서 고마워. 착하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몸도 좋고 눈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지금도 잘 듣는 형들과 사랑해. 진짜 일어나는 거. 앞으로도 옆에서 도움 많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잘해주세요. 이 친구야. 저의 큰 방향은 내 사랑은 너의 신세가 좋고 소원의 사랑은 너의 사랑은 너의 사랑은 너의 사랑은 너의 사랑은 너의 사랑은 너의 사랑에